에이 괜찮을 것 간대요 자 그래서 에이 이번 판은 애쉬롤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일에 녹화영상이구요 재밌게 오시고 추천들 찻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과연 고랭 우리 바텀 조합은 유니쉬 조합이네 바라드 애쉬 내 궁에다가 그 위에다가 바드가 궁 써주면은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바드 궁이 조냐 3 일단 박스 깨러 안가나? 박스 깨러 가야지 박스 깨러 가자 박스 깨러 가야지 너무 과감한데? 스레시 흑조 오심 흑조 오심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발리샷 아아 좋아요 또아들 빨리 샷 죽여! 저만 아닙니까? 아, 트래쉬 물어서 못 돌아가긴 하겠다 어쨌든 이정도만은 일단은 시작은 나쁘지 않죠 이 리시 해주고 나 피 까인거는 조금 아깝긴 한데 이러면 샷코 정글이 일단은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죠 좋은 견제였습니다 원래 샷코는 괴롭혀줘야되요 저 초반 정글 도는게 너무 좋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 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리시 핵굴 블루그랑 스타트하고 두꺼비 안먹네요 이러면 우리 레드 살짝 이용할 수 있겠다 지금 피가 좀 까인 상태니까 성찰을 좀 많이 활용하면서 킬을 채웁니다 아 아파 이거 한번 먹어요 무조건 이 레벨은 우리가 먼저 찍는데 이 레벨 먼저 찍고 딱 할게 그렇게 많지는 안되요 맞습니다 샷코 오는거 같은데 잡았다 이제 바드만 살면 되는데 샷코 봇 털어 털어 레드 털어 이거 이쪽으로 뛴거 같은데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역시 지금이야 빨리 샷코 죽을 듯 잡았다 평타 한대 더 아 박스 받을 받을 저거가 짜증나죠 샷코랑 싸울때 좀 길게 싸우면은 박스 위시를 네 봐두는게 어느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이렇게 교환해도 우리는 다 나는 다 죽이고 지금 킬 먹고 지금 먹을거 먹고 샷코 정글이 여기서 경험치 많이 먹은거 물론 샷코한테 좋은데 상대 바텀은 지금 핵 여기서 괜히 혼자있다가 죽지만 않으면 돼 경험치만 먹은거냐 멜을 꾸준히 날려주고요 샷코의 예상경도에 이즈 스타라또 샷코라 코르키같은경우는 평균평 딜교를 생각해야 돼요 코르키랑 라인저는 그거 키를 깎이면은 진짜 엄청나게 학기기 때문에 나는 평발리평인데 메가템이 더 좋기 때문에 세죠 자 이제 스킬써서 CS를 먹기 시작한다는 거에서 저 친구는 되게 힘들다는 거 느낄 수 있죠 일단은 탑에서 또 죽어낸 잭스가 죽이고 바드로밍 지금 밀입시다 아 네 여러분들 별풍선 감사합니다 화이트님 고맙습니다 슬리시 올라갔고요 아마 코르키는 이 상황이면은 집에 테마 하나 맞추려고 갔을 것 같아요 저도 먹고 빠르게 집에 갔다옵시다 마나 포션이랑 도랑검 하나 충당해오던가 신발 포션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가드서 로밍 갔다오니까 이거를 그냥 이걸 로밍할게요 초반에 이득봐야되는 샤코가 지금 이렇게 죽 쓰고 있으면은 일단은 우리편으로서는 되게 좋죠 샤필패가 정말 초 보통 이럴 때 쓰이잖아요 초반에 엄청 게임을 잘해요 샤코가 막 5킬 0데스 2어시 어 9킬 1데스 전설 후반에 이제 힘을 못써서 샤필패하는데 그것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빡치죠 에이씨 생각만 할게요 제가 가고싶지는 않네요 굳이 이 쓰레쉬 나한테 훅할라고 바드한테는 죽어도 안할라하네 바드한테는 죽어도 안할라하네 바드 물망 마방포면은 안할뻑하다 뭐 맞아 죽고 이렇게 Q 썼으면은 이제 CS 못먹는거죠 우리가 무조건 성공 찍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어? 낚시 낚시야 낚시야 자꾸 왔다 아 빈님 이거 누가 봐도 낚시긴 했는데 빈님도 알고 빼는데 근데 걸린거야 어쩔 수 없어 전날 한 쓰레쉬가 자랑있어 샤필패 샤필패 없는데 얘들 왜이렇게 껴아보냐 정렬 마침대 이 citizen 이 라인으로 샤필패 보이네요 아 궁을 내가 쓴 지금 쓰라는건가 나로호, 필라로호 형 보이겠습니까? 자 여러분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시도가 샷골짜 오는거 확인하고 하핳 아주 신나겠다 게임 엄청나게 똑같네 아 얘 분신인데? 으아악 나 놀거 같긴 했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비상적으로 깝쳐서 이러면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아 오 잠깐 못 막겠었어 이거 적도 눈치 못챈거 같은데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거야 아 여기서 BF 맞췄어야 되는데 헉 몇개나 옵시지? 빨리 바드님 반성 반성하세요 야 누가 봐도 저정도까지 안걸리면은 약하다고 오해하잖아 오늘 좀 인제하고 있는거 같은데 도란파라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냥 한번 밀고 집에 가는게 좀 더 좋습니다 제 것들에 집 가면서 미드에 궁 한번 쏘아올려서 어시 하나 먹읍시다 이거를 천천히 밀어야지 와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다음에 에이브까지 아 까지 일단 뭐 저멸까진 뺐네 잠깐 여기 자꾸 또 오나? 스펠 스펠 뺏은 개이득 다음에 잡죠 여러분 궁보다 플래시가 길다 깁니다 그러므로 이득일 할수있죠 이건 이제는 이걸로 다음에 또 못맞춘다면 그때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 다음에 또 못맞췄을때 문제가 있을뿐이죠 네 저어르 저어르 키 퀴즈 태리자나 이거 시 모르니 조심합시다 저코르키가 저렇게 깝칠 수 있다는 거 아 미드에 갔네요 너가 진짜지 레드부도 있어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탑에 한번 갈겨 볼까? 이라인으로 이라인으로 이라인 아아아아 percent 더~~ 좋아 ㅋㅋㅋㅋ 이 맛에 하지 예시 아 한 일을 더 먹고 왔어야 되는데 저거 보느라 내 돈을 못 받네요 꿀잼이죠 시공이 저렇게 긴 사거리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또 3.5초 스턴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네요 좋습니다 매달려보고 보이네요 바드 바드 지금 수수라가 실패했네요 궁쓰고 전면에서 덧일라 했는데 아 나 임기 뽑아야 되는데 여기 쏴면 안될 것 같애 필주도 내려왔네요 용 없는데 철구하슈 따만 비교적 조심하면 되겠네 이거 먹으려고 생각하지 봅시다 전멸, 호흔, 그리고 샤크도 안보이므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보이네요 아 계속 나아가야 해 우린 한민주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틋틋틋틋틋틋틋틋 안 맞고요 뭔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인데? 살짝으로 아아 이쪽까지 들어가서 훅질을 하네 창 어 약간 D9으로 탔어야 되는데 이 자리 앞보다는 12 대 11 용 우리 한번 보겠고 음... 몰아서 손해를 많이 받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잭스 잘 크고 있고 용 교전전까지 3회실만 딱 뛰어오면은 잭스가 그냥 다 썰어먹을 것 같습니다 프레일료들은 다시 통일될거야 뭐하고 숨어있을까 빗나갈거라 생각하지마 어 오... 온다는거야? 아이씨 히시유가 편거리는 맨지름길이지 좀 멀쩡한 라인전 해봅시다 우리 바드님 바드님 레벨 지금 7이신거 자기 레벨 좀 확인하세요 아 스트레치도 8이긴 한데 레벨 7이시에요 왓인가? 레벨링 좀 하셔야 됩니다 레벨 다 탈 피치지 않았네 피치 오는 타이밍에 피치도 딱 같이 맞을텐데 이거 타도 되는거야? 에디비한테 갈리는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번엔 여기서 밀고 일단 우리 탑은 잭스가 또 막을 수 있을거 같고 아 차고 왔다 아 나 죽었네 저기요 뒤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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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하시고 잠깐만 우리 바드가 미쳤어 그만해 그만해 어 그만 날뛰어야 돼 바드님도 이거 그만 날뛰어야 합니다 전파는 이랑 바드랑 같은 바드 맞나요 이거? 일단 용 아 이거 샷코 피 많진 않았죠? 음 상대가 일단 가는거 같은데 주면 안되는데 우리가 다 먹어야지 흑살중입니다 3천 한 2천 5백 한 2천 5백? 픽도 없네요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확실할때 좋거야 미드를 미는게 좋아보여요 뭐하려면 어차피 저거 밀어놨으니까 와드고 사라 더! 전멸 힐 해줬다 힐 해줬다 힐 해줬다 힐 해줬다 힐 해줬다 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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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살았다 나로호가 아니라 여러분 전멸을 뺀거는 상대가 잘한거지 나로호가 못한게 아닙니다 위치는 정확히 듣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은 나로호가 보겠지만 이거는 전멸을 뺐기때문에 살 빼면 2득이지 아니 뭐 전멸위치까지 생각해서 전멸위치에 쓸 때에다가 궁을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위치에 써야되지 그쵸? 20분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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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요 레드 안먹어도 뭐야 당연히 이 친구 둘 흑낫 하나만 가고 어어좌 솔직히 L 시 할때 쿨감템 같은건 좀.. 뭔가 크리 있고 쿨감템? 공격력을 확 올려주면서 쿨감템? 그런거 하나 어.. 요음호가 있구나? 왜 요음으로 엘씨들은 안갈까? 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.. 잘 봤습니다 되게 엘씨랑 괜찮은 템인거 같은데 다시 바텀 파밍하고 요음으로 한 2코어나 3코어쯤에 뭐 1코어는 1코어도 모르세요 그냥 1코어가기에는 너무 임피가 괜찮고 한 2코어나 3코어쯤 살며시 껴주면은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딱 한 번씩 1코어는 1코어는 1코어 엘씨를 되게 아무 생각없이 하기에 좋아지는 편이 아닌 것 같애 이거 Q를요 진짜 잘 보고 써야돼 아무 생각없이 눌러두면은 이거 발동이 안되니까 바짝 빛날 때 딱 쳐야되는데 이게 못 치는게 아니더라 야 저런거 잡아야지 궁으로 딱 해가지고 렌던 타기 전에 샤코 탑이네 하나로 멈추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여기 지나가는데요 이놈이 진짤 아니네 아 저거 잡아서야 되는데 어? 아주 도움에 잘 오고 있네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? 오오 위험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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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 오우 위험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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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미험 승리는 언제나 비로 뛰었네 역소yi 했다 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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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 아이 간만에 킬 좀 몰아먹었네 1분 30초 니들끼리 그것좀 하고 나는 이것좀 밀자 라인이 안좀 안정된 활심과 평화를 향한 지름 시리즈 토탑을 파괴했습니다 뭔가 궁각이 살짝 고이는 것 같기도 살려야한 아오 내 몸이란 살릅시다 거기다간 궁 써도 좋을까 버릴땐 버려야죠 우린 한민족이야 제 소측으로 살짝 하나 던져주면은 3.5초 스턴이 킬 하나 줄텐데 포르키가 탑으로 갈 것 같죠 느낌이 아 뭐 그런거 없네 그래 바텀스 플릿하고 야 2번 용은 주면 안된다 근데 아까 첫번째 용은 뭐 아 두번째 용은 그렇다 쳐 이상하게 싸워서 이번꺼는 안되죠 5.5초 스턴이 RPG 때에 있는 이렇게 아직 안갖고 그 아주 나이스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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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제 이거 하나 밀자 코르티가 또 어떻게 끊겼네 맞던가 이제 끝나겠는데요 라인 정리할 수 있는게 피즈는 불가능하고 코르티가 그냥 정리할 수 있다 승급 성공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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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핰핰 뭔가 뭔가 뒤훈간판이었는데 네 뭐 어쨌든 뭐라고아도 이겼으면 됐죠 성공 아 진짜 승급전 자주 하는데 올라가도 여러분 항상 걱정입니다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해야 돼